누가 보면은 저 양반하고 내하고 금슬이 엄청 좋은 줄 알 거 아이가. 아이고, 탁도 없지. 사람 구박하는 데 일도이고, 사람 무시하는 데 일도이고, 우리 서로 그래 살았다 아이가. 내가 지겹고, 지겹고 온갖정 다 떨어진 지가 언젠데. 그런데 참 이상하지. 저 양반이 간다카이. 막상 철회 되고 보인 거네. 마음이 불쌍하고 아파. 내가 아파. 기운이 쭉 빠지고 서럽어. 그냥 서럽어.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서도 귀를 못 피겠어. 기운이 없어. 참 이상하지. 저 양반한테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지나? 참 이상하지. 감사합니다.